제가 그랬나요? 저는 그냥 설공주 씨와의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그랬는데. 이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요? 예. 다시는 안 볼 사유도 아닌데.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는 만나면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좋잖아요. 안 그래요? 그건 그렇죠. 뭐야? 이 남자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?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? 참, 저번에 신혼 조회할 때 보니까 오빠랑 같이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. 맞죠? 네, 맞아요. 근데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? 저도 실은 형 집에서 더부살이 중이라서요. 어머, 정말요? 그거 되게 힘든 건데. 서럽대. 많으시죠? 서럽다기보단 기회 되면 빨리 나와야죠. 경수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. 그러지 말고. 차라리 결혼을 하시지. 전 결혼 생각 없습니다. 네? 아니, 왜요? 아, 저... 그게... 어? 왜요? 뭐요? 그.. 아... 회원님, 뭘 잘 붙이시네요. 제빵 더 드세요.